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 속에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행정 업무 전담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선진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행정 업무를 대하는 일선 교사들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신경 써야 될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 부분들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주실 수 있다 하면 지난해 부산 지역 교사 4,7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6명은 교무 분장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이 2013년 주당 5.73시간에서 지난해에는 7.23시간으로 1시간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과다한 행정 업무로 수업과 학생 상담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수록 방과 후 업무라든지 돌봄 업무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실 가르치는 일과 생활 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전담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부산시 교육청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학교 행정 지원청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지원 통합센터가 시설 관리의 중점인데 반해 학교 행정 지원청은 40여 명의 인력이 일선 교사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과 교육 인력 채용, 행정 지원 등 3개 파트로 나누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력과 조직 체계의 통합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직과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1월 남구 신윤초등학교에 임시 행정 지원청을 설립하고 영도구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협의체를 통해 이관 행정 업무를 상시 발굴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의 학교 행정 업무 전담 기구가 교육 현장을 개선하는 선진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LGC 뉴스 박인매입니다.